알타이 산맥을 제대로 하려면 장비를 좀 타야 되는데 일단은 델타를 먹었으니까 폭격기를 대신 먼저 타고 내려 와암마야 와암마 EA 저게 EA가 그냥 공애를 바로 때리고 있네 뚜두두두 디펜드 디 서브젝티브 디펜드 디 서브젝티브 지휘관도 양쪽에 다 붙었고 지휘관까지 있는 라운드 항상 보면은 저쪽에 꼭 스나이퍼들이 있어 이 산쪽에 꼭 스나이퍼 무선신호기 뭐 잡다하게 다이체 에니미 미사일 에니미 미사일 설마 이 돌에다가 에니미 미사일 쓰진 않겠지 장비 쪽에 쓰겠지 아유 자꾸 미끄러져 원샷 와암마야 자아 숨질뻔했구요 숨질뻔했어 방금 숨질뻔했구요 이거 장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장비 없이 알보병으로 들어가긴 좀 무리가 있죠 헤드만 보인다 자아 아 자꾸 미끄러져서 에이밍이 이게 제대로 안되 들어가볼까 하 저쪽에서 이렇게 이쪽 굉장히 쪼고있는 애들 많은데 좀 들어가보자 타옵샷 나잇샷 피좀 채우고 피좀 좀더 채우고 회장님 졸려요? 나이씨 그린 라운드 궁금한게 생겼는데 공중잔비 플레어나 연막은 장전되는거 어찌하나요? 감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감이 아니라 뜨뜻하고 소리가 납니다 장전됐을때 띠디 타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화면에도 떠요 화면에도 화면에도 장전이 되있다 안되있다 떠요 회장님도 들어오셨고 스폰지송은 어디갔지? 스폰지송님은 나갔나? 나갔네? 아 나갔구나 플레어나 ECM잼머가 찰때 소리가 납니다 띠디 타고 고소하 띠디 타고 띠디 타고 띠디 타고 띠디 타고 어저께인가? 어저께 하던데?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에서 나잇샷 설마.. 차드? 나잇샷 아.. 헉! 저거 뭐야? 두두두두두두 아하 나잇샷 적놀이 vienen 적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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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적놀이네요 나잇샷 아.. 어.. 나잇샷이 회장님이었어 죄송합니다 원 나잇샷구요 여기 라보 혼자 있네 내가 보경이 하나도 없고 깊게 들어가면 숨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이스 저 위에 봐 애들 그래요? 스폰지손 컴퓨터를 뭐 동생이 만나면 빠져나? 왜 그래? 스폰지손 컴퓨터 아하 고개를 못 맞췄다 와 인마야 웅스야 어서오세요 웅스야 오랜만입니다 웅스야 어제도 들어오셨긴 했지만은 플레이는 오랫동안 같이 못했네요 웅스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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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터뜨리면 안되지 내 생각엔 저 에이는 아마 골프에서 가져온거 같은데 고거를 어 잠깐만 스포다 아 각도가 안나오네요 난 안쩌 나이스 나이스 마치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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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았어 나이스 마토 밈이 트윙 어서오세요 마토 밈이 트윙 어서오세요 마토 밈이 트윙 어서오세요 마토 밈이 트윙 어서오세요 이거 타고 갈까? 아 이거 너무 높고 적은 비용 어 장비가 하나 놀고 있네 장비가 놀고 있다면 바로바로 타줘야죠 저쪽 라인으로 한번 들어볼까? 여기 왜 라브가 여기 있어? 라브 뭐라도 좀 해야지 라브가 알파에서 왜 나는 레이에인 줄 알았네 러브가 알파에서 뭐 할거야 아 설마 이거 토우 저격질 하고 있나?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군 아 숨어 들어간다 여기 뭐 혼자 들어가기에는 아 이쪽에 장비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나요? 할 게 무지 많네요 님 어서오세요 There's an army jet 땅에 꼬르막은 글라스 스텔스 자 에코를 차라리 먹으러 가는게 훨씬 낫겠습니다 AA로 한번 보셨어요? 나이스하구요 자 포트맵 포트맵 부위링 봉우리 하죠 2번 메트로라.. 아 메트로 하자 3번 3번 러스카라 니트 이..보병까지 너무 많다 와.. 정비뿐만이 아니라 공격들까지 너무 많네 어? 이제 안 맞았어? 아오.. 무력화 무대를 맞춰버렸네 무대를 맞춰버렸네 무대를 맞춰버렸네 무대를 맞춰버렸네 무대를 맞춰버렸네 나이스 와.. 몇마리야 이거 어택2님 어서오세요 어택2님 어서오세요 어택이 반갑습니다 남자는 어택이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남자는 공격이죠 키사님 언제 왔지? 나 뭐 보지도 못했네 아 방송은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켄타로님 눈치 있는 거님도 고맙고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무진 많네요 무진 많고요 버텍이님 배틀필드 라고 딱 네 글자 써주셨네요 감사 안하고요 채팅창에 유동성 공급 매우 나이스였죠? 어 나이스합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어 그래요? 배틀필드 언제 하셨다가 그만두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배틀필드 1이 나오기 때문에 배틀필드 4로 미리미리 손과 감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배틀필드 1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배틀필드 1을 준비하면서 저번 달에 여기 방송 아 맞아요 닉네임은 몇 번 본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흐릿하게 저 군용 안에 집어넣기 나이스 나이스 뭐야 어 야 맞았어 다시 입혔고요 뚜뚜뚜뚜뚜뚜뚜 오우씨 와 와 저기 수납미사일 떨어지는 거 보소 화스터미사일 우리 우리 지휘가 있거든 수납미사일 산에다가 쏴버리네 자 이제 저쪽으로 건너갑시다 F쪽으로 우리가 압도하고 있네요 F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나이스한 방법 같죠 나이스하겠죠 왜 나이스하구요 오우야 장비가 두대나 있네 세대 그것도 다 라브들로 세대나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라브로 몸방을 해주면서 이 공병들이 딜을 넣을 수 있도록 그것도 매우 나이스한 방법이죠 그쵸 나이스하구요 나 탈이 없다 저 왜 안터져 아씨 안가졌다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오른쪽 한시방이야 나 각도가 안 돼요 서라츠님 한시방이야 음수야님도 들어오셨네 아까 키사올프님도 봤는데 키사올프님 어디로 갔지 아까 키사올프님 우리 군대 있었는데 키사님 그러니까 핵 lets 그 해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라이킥 GG 넨스터맵 오퍼레이션 파이어스톤이네요